많은 연구 결과는 개인 투자자의 성과가 지수평균에 뒤처져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째서 이러한 시장 수익률을 완전히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는 투자자들이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려 들기 때문이다. 마켓 타이밍이란 주식시장의 저점과 고점을 예측한 후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파는 것을 말한다. 주가가 하락하는데 왜 주식시장에 머무른단 말인가? 하지만 마켓 타이밍을 일정 수준 이상 꾸준히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모든 약세장은 결국에는 강세장으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라. 보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에 일관되게 머물러라.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토니 로빈스, 피터 멀록이 지은 돈의 본능입니다. 머니의 저자 토니 로빈스와 미국 최고의 독립투자자문 회사의 CEO 피터 멀록이 함께 책을 썼습니다.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 존 보글이 강력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 주식시장에 성공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시장의 작동원리. 2.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한 현명한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시장에 성공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작동원리입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 알려주는 팁으로 시작해보자. 이 투자 방식은 지난 88년 동안 연 10%의 수익을 올렸고 여전히 꾸준히 상승 궤도를 그리고 있다. 8-1을 보라. 8-1입니다. 평범한 개인 투자자에게 이렇게 꾸준한 고수익 투자는 마치 꿈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이게 정말로 진짜라면, 그렇다, 이건 현실이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는가? 당신도 여기 참가할 수 있다. 이 엄청난 마법 같은 투자는 무엇일까? 당신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바로 주식시장이라고 한다. 마켓 타이밍의 역설. 많은 연구들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와 주요 주가지수, 예를 들면 S&P500이나 다우존스 지수의 투자 성과를 비교하곤 한다. 결과는 전부 개인 투자자의 성과가 지수 평균에 비해 뒤처져 있음을 보여주며 일부는 심지어 그 격차가 매년 몇 퍼센티지 포인트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째서 이러한 시장 수익률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가? 한 가지 이유는 투자자들이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려 들기 때문이다. 마켓 타이밍이란 주식시장에 치고 들어가거나 빠져나와야 할 최적의 시점이 존재한다는 개념을 가리킨다. 표면적으로는 꽤나 설뜰력이 있는 이론이다. 주가가 하락하는데 왜 계속 머무른단 말인가? 그러나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주가 동향을 일정 수준 이상 꾸준히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완전한 수익을 얻는 데 있어 핵심은 바로 일관성이다. 분명하게 말한다. 마켓 타이밍은 아무 효과도 없다. 그냥 통하지 않는다. 자신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정말로 없단 말인가? 현금을 좀 빼뒀어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이번엔 보너스를 탔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나중에 투자하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됐든 형편없는 변명을 집어넣으면 된다. 선거가 끝나면, 새해가 되면, 조정장이 되면, 부채 위기가 지나면, 의회 예산 문제가 해결되면, 블랙시트가 확정되면 등등. 이런 것도 전부 마켓 타이밍이다. 저도 마켓 타이밍은 안 잰다고 했는데, 위의 예를 보면 마켓 타이밍을 재고 있었네요. 도대체 왜 이런 환상적인 수익을 안겨주는 투자에 뛰어들지 않는단 말인가? 마켓 타이밍은 이성적인 판단처럼 보이지만, 실은 감정적인 세계관을 드러낼 뿐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주식시장은 선형으로 상승하지 않는다. 실제 수익률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 8-2처럼 보일 것이다. 이 그래프가 8-2입니다. 나중에 돌이켜볼 때야 지난 98년 증시가 여러 번 침체를 겪었고, 그럼에도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시장 침체를 몸으로 겪은 이들은 마치 세상의 종말이 온 것 같았을 테다. 투자를 하다 보면 고작 몇 주일의 시간도 평생처럼 느껴진다. 특히 시장이 당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24시간 뉴스 채널과 스마트폰의 시대에는 시장은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초유의 관심이 되기 쉽다. 그럴 때마다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약세장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약세장은 완벽하게 정상적인 흐름이다. 투자와 관련해 냉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주식시장의 미세한 움직임에 일일이 일비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깨달음은 부차적 효과로는 스트레스 감소, 목표 달성 가능성의 증가, 삶의 질 향상을 들 수 있겠다. 중요한 사실은 전 세계의 모든 시장이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승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상황은 꽤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이득을 보려면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그게 바로 마켓 타이밍이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당신 주변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이 실수를 저지르라고 부추킬 것이기 때문이다. TV에서 떠들어대는 자칭 전문가들과 직장 동료들,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잽싸게 빠져나온 당신 처남과 금융서비스 산업의 전반적인 분위기까지도 말이다. 정말 여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는 마켓 타이밍을 재지 않고 싶어도 주변의 분위기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마켓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머무르기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대중은 틀린다. 몇 번이고 거듭해서. 앞으로 1년 후 주식시장이나 금리 또는 기업활동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주가 회원자들이 유일한 장점은 점쟁이들이 용해 보이게 하는 데 있다. 단기 시장 예측은 독국물과 같다. 안전한 곳에 보관해 어린아이의 손이 닿지 않게 해야 하며 또한 시장에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성인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놔야 한다. 오렌 버핏. 일반 투자자들은 일상적으로 그리고 아주 거창하게 마켓 타이밍을 잘못 예측한다. 2001년 약세장이 바닥을 쳤을 때 투자자들은 당시 사상 최대 수준으로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 있다. 그런 다음 시장이 회복되자 다시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다. 2008년에서 2009년 시장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투자자들은 몇 년 전 기록을 깨뜨리고 다시 주식을 대고로 처분하고 현금을 손에 쥐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군중심이다. 현재 주가는 당시 바닥을 쳤을 때에 비해 수배나 올랐다. 투자자들의 시장 예측은 완벽하게 어긋났으며 양쪽 모두 정확하게 잘못된 시기에 기록을 세웠다. 경제학자들은 틀린다. 몇 번이고 거듭해서.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방향을 예측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일정 수준의 정확성을 이룩하기에는 밝혀진 변수와 밝혀지지 않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일화를 말해준다. 1929년 10월 15일 밀턴 프리드먼이 미국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지칭한 어빙 피셔가 주가는 영원히 하락하지 않을 안정적인 고점에 이르렀다고 단언했다. 그 다음 주에 주식시장이 붕괴했고 대공황을 맞이했으며 다우존스 지수는 거의 80%에 이르는 가치를 상실했다. 이런 급격하고 가파른 폭락을 또다시 경험한 것은 거의 80년 후의 일이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물론 또 다른 저명한 경제학자가 대혼란이 닥치기 직전 매우 대담한 예측을 내놓았다. 2008년 1월 10일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넨키는 연방준비제도는 불황을 예상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은 그 이 말을 듣지 않았다. 몇 달 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이 닥쳤고 주식시장은 50% 이상 급락했다. 물론 주가가 최고점일 때 탈출해 바닥일 때 다시 진입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55년 동안 일하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을 안다는 사람도 보지 못했다. 존복을 마켓 타이밍에 대한 똑똑한 투자자들의 생각 위대한 투자자들 가운데 마켓 타이밍을 찬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 젊은 투자자가 19세기 미국 금융가를 지배했던 JP 모건에게 앞으로 시장의 동향이 어떻게 될지 물었다. 모건이 대답했다. 변동을 거듭할 것에 젊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변하겠지. 투자의 아버지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1976년 마켓 타이밍을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월스트리트에서 60년 동안 배운 게 있다면 주가를 예측하는 것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세계 최고의 펀드 회사인 벤가드의 창립자인 존복을은 마켓 타이밍을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헛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독보적인 투자가인 워렌 버핏은 마켓 타이밍을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한 선택이라고 말하며 끝없이 조롱했다. 그는 주가 예언자들의 유일한 장점은 차라리 점쟁이들이 용해 보이게 만드는 데 있다. 라든가 시장의 타이밍을 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등과 같이 말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대담은 투자에 관한 한 확고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시장이 흔들릴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내가 자동차에 늘 우산을 놔두는 이유는 언젠가는 비가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산이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 언젠가는 가끔씩 비가 내릴 것이다. 조정장부터 약세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도로 말이다. 조정장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시장이 하락한다. 그런 일을 예상하지 못한다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다. 피터린치. 세상에 확실한 것은 딱 두 가지 세금과 주금뿐이라고들 말한다. 나는 한 가지가 빠졌다고 주장하는 바다. 바로 조정장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시장 조정은 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조정장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 증시가 고점에서 10% 이상 하락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20% 이상 하락하면 약세장이 된다. 조정장은 얼마나 자주 발생할까. 1900년 이후 조정장은 평균적으로 거의 매에 발생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말고 그 시기를 잘 견뎌내는 게 중요하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주가가 10%나 떨어졌으면 약세장이 되기 전에 탈출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나 대부분의 조정장은 약세장으로 악화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조정장의 평균 하락률은 13.5%이고 대부분 두 달 이상은 지속되지 않았으며 평균 지속기간은 54일이다. 조정장이 실제 약세장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5번 중 한 번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80% 이상은 약세장으로 진입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시장 조정이 발생했을 때 주식을 현금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반응이다. 대부분의 경우 바닥을 치기 직전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정장을 만났을 때 투자분을 현금화한다면 겨우 몇 번만으로도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우리는 조정장이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 대부분의 조정장은 약세장으로 진입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조정에 들어갔던 시장이 늘 다시 회복했다는 것도 안다. 그러니 허둥지둥 주식을 처분하고 현금으로 바꾸러 달려갈 이유가 전혀 없다. 핵심이 뭐냐고 조정장은 늘 발생하며 대부분 약세장으로 진입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거의 항상 시장 조정을 극복하고 회복세로 돌아섰다. 그러니 당황하지 마라. 투자를 그만두지도 마라. 즉 여기서 계속 마켓 타이밍을 재지 말고 시장은 항상 우상향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약세장이나 조정장에 시장에서 도망가지 말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투자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세장은 반드시 회복한다. 주가가 20% 떨어진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불안한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존복을 약세장은 조정장만큼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역시 늘 일어나는 일이다. 약세장은 주가가 고점에서 20% 이상 하락했을 때를 가리키며 대개 3에서 5년마다 발생한다. 1900년부터 지금까지 약 35번의 약세장이 있었고 1946년 이후로는 15번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4번의 약세장은 테러 공격과 경제 붕괴, 유럽 채무 위기, 약 10년마다 일어나는 석유파동, 그리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포함한 다양한 위기와 관련이 있었다. 약세장의 평균 하락률은 33%이다. 3분의 1 이상 40%가 넘게 폭락했다. 약세장은 평균적으로 약 1년간 지속되고 어떤 경우든 8에서 24개월 동안 유지되었다. 약세장은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그만큼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된다. 시작하락의 원인은 같지만 또 다르다. 투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번에는 다를 거야이다. 존 템플턴 모든 약세장이 결국에는 강세장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어째서 공황에 빠져 주식을 현금으로 바꾸는 걸까. 그 이유는 약세장이 시장의 기본 가치에 즉각적으로 극적인 충격을 일으키는 사건에 의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사건들 자체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사건들이 애정과 똑같은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사건이 시장의 폭락을 약이 시키기 때문에 항상 공포에 떨어서 투매를 하는 것입니다. 요번은 시장이 회복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주식시장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순환고리를 이해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 다른 약세장에서도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었다. 대폭락을 겪은 적이 있는 우리는 공포와 불안감이 불꽃처럼 폭발에 번져 나갔다가 다시 회복하고 한층 더 높은 고점에 자리를 내어주는 과정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약세장을 초래하는 주가 폭락이 언제나 서로 다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말하며 공황에 빠진다. 약세장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모두 제각각일지라도 즉 기술주 거품, 테러 공급과 전쟁, 유동성 위기 그리고 글로벌 팬데믹 하지만 결과는 늘 똑같다. 경제는 항상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낼 것이다. 약세장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조종장과 마찬가지로 언제 약세장이 올지 지속적 반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약세장을 유리하게 활용하려면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들어가야 할 타이밍을 알고 무엇보다 일을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다면 행운을 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약세장을 한 번은 피할 수 있지만 이것을 반복적으로 피한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투자를 포기한 사람들은 바보가 된다. 주식시장에 뛰어들 때와 빠져나올 때 종이 울린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 나는 그런 일을 성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내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을 안다는 사람도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존복을 이쯤이면 주식시장에 드나들 때를 꾸준히 성공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했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법하다. 적어도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만 현금을 갖고 있다가 금방 들어가면 놓치는 것도 별로 없고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이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아무도 내일부터 주가가 오를 거라고 이메일을 보내주지 않을 테니까. 주가는 그저 조금씩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로켓처럼 치솟아 순식간에 가치를 회복할 것이다. 8-8이 이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즉 약세장이 생긴 후 12개월 후에 급격히 강세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타이밍을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상승폭을 자신이 누리지 못하면 절대 손실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가는 변동하기 마련이다. 우리의 버티기 전략은 주식시장이 활발하게 결여하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로 이동시키는 재분배센터라는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워렘버핏 때로 즉시는 약세장은커녕 조정장도 없이 1년 넘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도 한다. 가끔은 연말에 기분 좋은 수익을 안겨주고 돌이켜보면 모든 일이 간단했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매우 드문 경우다. 1980년 이래 주식시장은 해년마다 평균 13.9%의 하락을 겪으면서도 39년 중에 29년 동안 플러스 수익률로 마감했다. 지독하게 변덕스럽다. 주가는 평소에 엄청난 폭으로 오가기 때문에 거기 익숙해지는 게 좋다.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즐겨라. 앞에서 계속 말했지만 약세장은 아주 흔히 발생한다. 그때마다 벌벌 떨 것인가? 주식시장을 들락날락 거릴 것인가? 아니 그러면 안 된다. 당신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증시는 항상 회복되며 약세장은 항상 강세장으로 전환된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공황에 빠지는 것일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감정을 토대로 투자를 결정 내리기 때문이다. 현명한 투자자는 다양한 시장의 투자 상품을 골고루 조합해 단기, 중기, 장기적 목표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특정한 목표에 따라 변동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고 롤러코스터처럼 몇 번이고 고비를 맞이하겠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최고의 포트폴리오는 변동성은 최대한 낮추고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능가한다면 목표나 저축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마켓 타이밍의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제는 마켓 타이밍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깨달았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안전하게 현금을 쥐고 있는 대신에 돈을 조금 덜 벌게 되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는 증시가 하락할 때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항변이다. 하지만 대답은 간단하다.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옴으로써 겪는 위험은 시장에 남아있을 때 감수해야 하는 위험보다 훨씬 크다. 만일 당신이 지금 투자한다면 도출 가능한 결과는 세 가지다. 증시가 오르든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든가 하락할 것이다. 시장이 하락한다면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당신은 여전히 배당소득을 받을 것이다. 둘째, 주가는 언젠간 회복될 것이다.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잃을 것은 없다. 주가 하락은 늘 일시적이며 장기 투자자에게는 어차피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다. 하지만 계속 현금으로 놔둔다면 역시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 결과는 전부 다르다. 1. 증시가 상승한다. 당신이 놓친 기회와 수익을 생각해보라. 2.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저축계좌에 붙든 0.06% 이자가 얼마나 되지? 3. 증시가 하락한다. 평소에도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그런 당신이 과연 주가가 하락하는 이때를 좋은 기회로 볼까? 솔직해져 보자 우리는 그 대답이 노라는 걸 알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이익을 현실화할 기회를 영원히 잃었다는 것이다. 물론 주가는 언젠가 다시 떨어진다. 하지만 과연 기존의 최저점으로 다시 돌아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주가가 기존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현금화한 투자자들은 놓친 수익을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 투자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대개 위로 상승할 기회를 영원히 놓친다는 의미다. 반대로 지금 투자하는 개인들은 발생 가능한 최악의 일이라고 해봤자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뿐이다. 이는 엄청난 차이다. 슈압금융연구센터는 20여 년간 매년 2만 달러의 현금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전략의 결과를 평가했다. 1. 전부 현금으로 저축한다. 2. 현금이 생길 때마다 전부 투자한다. 3. 현금을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눠 정액정립식 형태로 주식에 투자한다. 4. 전액을 매년 의도치 않게 최악의 날에 투자한다. 즉 연중 최고점을 기록한 날에 주식 매입. 5. 운 좋게도 전액을 매년 최적의 날에 투자한다. 이게 바로 주가가 정확히 최저점에 이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진 돈을 전부 투자하는 완벽한 당신이다.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시장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예상한 투자자가 8만 7천 4달러를 벌었다면 현금이 생길 때마다 즉시 투자한 사람은 2위로 8만 1천 650달러를 벌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20년간 완벽한 날만 골라 투자할 수 없다면 지금 즉시 투자하는 쪽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완벽한 타이밍과 즉시 투자의 차이인 6천 달러는 거의 무시해도 될 수준이다. 게다가 최악의 시점에 투자한 사람도 아예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 2만 1천 달러를 더 벌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시장에 머무르는 편이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것도 되게 새로운 사실이죠. 우리는 최저점에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시는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어느 때나 투자하는 것과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는 것과 수익이 차이가 나지만 생각보다 크게 나아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앗아간 적은 한 번도 없다.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S&P500 주식을 사서 10년, 20년, 30년간 묵혀두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에서 많은 돈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다. 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실수를 했거나 마켓 타이밍을 이용하는 재무자문가를 고용했거나 종목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금을 소지한 채 투자에 손대지 않은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더 큰 손해를 봤다. 역사상 어떤 시점에서든 주식 투자를 한 투자자는 현금을 고수한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보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른바 가장 불운한 투자자들이 실적을 살펴보자. 1987년 금융시장이 붕괴하기 직전에 투자한 사람 S&P500 334포인트 1990년대 초반 경기침체 직전에 투자한 사람 S&P500 363포인트 9.11 테러 직전에 투자한 사람 1096포인트 2007년 주가가 고점을 기록한 날 투자한 사람 1526포인트 아무리 불운한 시기에 투자를 한 사람이라도 둥지에 머무르며 뛰어내릴 적절한 타이밍을 재던 세들보다는 나은 성과를 올렸다. 이 책을 쓰는 지금 이 책이 2020년 코로나 위기 발바할 때 나왔거든요. S&P500은 2830포인트고 여기에 배당금은 포함하지도 않았다. 배당금은 현재 평균 2%로 2007년 이래 거의 460포인트가 추가된 것과 맞먹는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24년 현재 S&P500 지수는 5231포인트입니다. 즉 코로나 위기를 거치고 최근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폭락한 시장을 이겨내고 또다시 정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최악의 타이밍에 시장에 압류한 투자자들조차도 현금을 쥐고 있는 상황이 안정되길 기다리는 투자자들보다 앞서 있다. 사람들은 주가 사상 최고치 달성 같은 헤드라인을 보면 겁을 집어먹는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상황이 무서워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투자의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확률이 크다. 이런 주장에 대한 가장 흔히 듣는 대답은 조정장이나 증시 붕괴가 일어난 직후에 투자를 시작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언제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증시가 얼마나 상승할지 역시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오늘 어떤 위기가 발생하든 시장은 언제나 살 길을 찾고 계속 나아간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시장은 시장이 할 일을 할 것이다. 조정장과 약세장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또 얼마나 정상적인 일인지 그리고 어떤 투자 전문가나 경제학자도 투자를 시작할 절호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길로 가는 가장 큰 한 걸음이다. 숙련된 투자자에게 투자를 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나 오늘이다. 어제 투자를 시작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당신은 날개가 되어줄 지식을 갖췄고 드디어 시장과 함께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약세장과 조정장에 시장을 도망치지 말고 시장에 남아서 투자를 지속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하여간 주식 시장에서 투자하기 힘들 때 그리고 시장이 폭락해서 도망치고 싶을 때 항상 이 부분을 반복해서 읽거나 영상을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현명한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살펴볼 건데요. 지금까지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제 14만명이 또다시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시장에 남아 있으려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산배분은 주식, 채권, 부동산과 같은 각각의 자산군에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1표를 보면 주식, 채권의 자산배분 비중에 따라 연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재무전문가들은 나이에 따라서 주식, 채권 비중을 조절하라고 합니다. 즉 60세라면 채권 60%, 주식 40%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배분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위험 감수 수준은 낮지만 은퇴자금을 많이 모아두지 않은 사람이라면 약간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기가 필요한 연평균 수익률에 따라서 자산배분 비중을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서 큰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이 필요하다면 채권 비중을 늘리고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40%, 채권 60%를 하면 연평균 수익률은 7.7%로 좀 떨어지겠죠. 하지만 나이가 젊어서 시간도 충분하고 큰 수익을 올리는 게 필요하다면 주식 80%, 채권 20% 이런 식으로 비중을 둬서 9.3%의 연평균 수익률을 올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역사적인 수익률을 보면 주식의 100% 투자하는 것이 훨씬 수익이 좋지만 수익이 좋은 반면 하락폭도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채권을 어느 정도 섞는 것이 투자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자신이 어느 정도 소득이 안정돼서 투자한 자산으로부터 소득을 얻을 필요가 없다면 약간 위험성 있는 주식군 즉 중형주, 소형주, 초소형주, 신흥주식 같은 데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즉 여기는 10에서 30% 정도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미국 투자자 대상으로 했는데요. 자국에 투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어느 정도 얻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어떤 종목에 투자했는데 장기적으로 하락했는데 어떻게 장기 투자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종목의 위험과 산업의 위험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S&P500 같은 시장 지수에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종목이 망하더라도 새로운 종목으로 지수는 계속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자신이 종목을 고르는 눈이 좋아서 10년, 20년 그 종목이 안 망하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종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재무 목표와 시장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항상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적 자유로 가는 길을 다시 한번 단계별로 정리해보자면 1. 목표에 맞는 재무 계획을 설계한다 2.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익을 얻기 위한 자산 배분을 결정한다 3. 포트폴리오에 국제적으로 접근한다 4. 기업 및 산업 위험을 피해 다각화한다 5. 과세 소득이 높은 보유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려한다 6. 과세 및 비과세 계좌로 운영할 투자를 각각 결정한다 7.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세금 손실을 체크하고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모니터링한다 8. 매년 재무 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이 8단계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해냈다면 당신은 어떤 자산군에도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각 자산군은 원래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세금 손실을 수확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의 자산을 배치하고 시장이 하락하면 자산비율을 재조정하고 무엇보다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결국 당신이 축적한 분은 목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재정적 자유와 마음의 평화다 포트폴리오의 이런 재료들은 목표와 항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자산군과 하위 자산군을 통합하여 당신의 비전이 달성된 가능성을 최대한 향상시킬 것이다 자 이렇게 토니 로빈스와 피터 멀록이 지은 돈의 본능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 관련 내용만 봤는데요 책에는 경제적 자유로 가기 위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심리작동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실행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재테크 전반에 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성공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작동 원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